자 삼성전자가 우리 명절 쉬는 동안에 미국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드디어 63,200원 전고점이었던 63,200원을 오늘 돌파하는 아주 멋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어디까지 더 오를 것인가 자 그리고 또 카카오하고 네이버까지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와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63,000원대를 시작을 63,500원에 시가가 출발을 합니다 63,500원 오늘 시가가 63,500원이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더라도 63,000원을 안 깼어요 딱 찍고 그 다음에 종가가 이제 400원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난번 전고점이 이때였죠 여기가 63,200원이 쌍봉을 만들었던 때예요 그죠 63,200원이 요렇게 요때가 둘 다 똑같이 63,200원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뭐예요 올랐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내렸으니까 요렇게 쌍봉의 모양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 이제 엠벨롭 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이 이날 1월달 여기가 이제 1월일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1월 2일날부터 이제 1월달에 시작이 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오른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외국인이 수급이 거의 300만 주 이상씩 계속해서 연속해서 3일 4일째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6만원대를 돌파를 한 다음에 6만원대를 계속 지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미국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미국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버팁니다 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자 연휴 전날 전전날 요렇게 6만천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는데 이때 외국인이 400만 주가 넘게 들어와요 자 이러면서 아 이제 1월달 안에 1월달 안에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은 외국인의 수급 때문에 6만3천원 이상으로 한번 정거점이었던 6만3천2백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걸 봤어요 그죠 해외 나스닥지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것 등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때가 우리가 요날이었죠 이렇게 요렇게 내리면서 눌림이 왔는데 요게 이제 내리는 것인지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연휴 동안에 우리 장이 안 열리는 설날 연휴 동안에 미국장은 열리니까 미국장에서 이렇게 했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은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정말 참 딱 맞게 연휴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그 다음에 나스닥지수도 봐요 나스닥지수도 3일 동안 양봉이 멋지게 나오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나스닥지수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도 다 눌렸 이렇게 눌렸다가 양봉이 3일 동안 나오면서 반등을 해줬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상승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다 이미 이제 예견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보면은 이제 멋지게 코스닥지수 2%나 오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지수도 위에 게 코스피예요 여기 코스피지수고 여기 코스탁지수인데 코스피도 2428.57까지 올라주면서 그동안에 박스권이었던 부분을 돌파시켜주고 자 요렇게 또 박스권이었던 부분을 코스피, 코스탁도 돌파시켜주면서 아주 멋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에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 이 코스탁의 상승이 더 컸죠 코스탁의 상승이 더 큰 이유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로봇 관련주 그죠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제가 영상에서도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챗봇 이 챗 GPT 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엄청나게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다 자 이러면서 관련된 자료로 관련된 자료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던 게 최근에 인공지능 AI 시장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시장 관련주 그래서 12월달부터 이거는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1월달 되면은 인공지능 그리고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요 리오프닝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방상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또 1월달에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지금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종목 이 안에도 또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숨은 대장주 또 후발주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순환매가 나올 종목들을 다 이 리포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먼저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문자에다가 삼성로봇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분들께 관련된 자료들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홍주식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KT알파요 KT에서 지금 인공지능 AI 챗봇을 만든다 해서 KT알파로 기법에 맞춰서 멋지게 또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홍주식 회원님들이 또 이렇게 수익이 나셨다고 자랑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먼저 알고 공부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문자에 삼성로봇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관련된 자료들 모두 다 여러분께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시고 스마트폰에서 또 다 쉽게 보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이 신청하셔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지금 보시면은 지수는 지난번 11월 12월에 고점이었던 쌍봉을 그렸던 이 자리요 여기가 2500입니다 정확하게 2500 2500 포인트인데 이 2500 포인트를 쌍봉으로 찍고 그 다음에 12월 달 한 달 내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월 달부터 이제 랠리가 나와요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12월 달에 산타랠리 안 나왔던 것이 이제 1월 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갭을 띄었잖아요 갭을 띄었으면은 살짝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 한 번은 분명히 갭을 이렇게 살짝 메꿔요 메꾼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지금도 보면은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이렇게 가죠 그죠 그냥 계속 이렇게 쭉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더라도 한 번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갈 것이다 그러면서 2500 포인트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서 2500 포인트를 이제 와서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눌릴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의 랠리라고 한다면은 2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한 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왜 올라왔겠습니까 예 지금 이 올린 게 지금 외국인이 올렸기 때문에 2500 포인트를 한 번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코스피보다도 상승력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지난 11월 12월 달에 고점이 이렇게 놓고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게 11월 고점 요게 12월 고점이에요 요기가 11월 고점이고 요기가 12월 고점이죠 똑같은 자리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 자리를 넘었어요 그쵸 근데 코스피는 그 자리가 여기인데 아직 못 넘었죠 여기 있으니까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다면은 2500 포인트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면은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런데 항상 주식이 요렇게 갭을 띄워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좀 크게 볼게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요렇게 갭을 띄워서 갔으면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살짝 메꿨다 갑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올랐다가 이때도 이렇게 올랐다가 횡보를 하던 눌리던 조정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되면서 이제 63,200원 정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요렇게 조정을 보일 때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됐냐 이거 봐봐요 우와 여기 오늘 삼성전자 갭을 띄워가지고선 예 은봉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승 은봉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은봉으로 쭉 안 떨어지고 그죠 왜 그런가 했더니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700만 주가 들어왔어요 740만 주 제일 좋은 거는 개인이 팔았다는 거죠 예 기간은 그냥 조금 들어왔는데 여기 개인이 개인이 760만 주를 팔았어요 개인이 매도가 파란색으로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들어오면은 요렇게 멋지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지난 1월 2일 저점 찍고 1월 3일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랠리가 나온 게 단 하루라도 안 빼놓고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도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렇게 횡보할 때 횡보하거나 조금 눌렸을 때 요런 눌림 자리에서도 전부 외국인이 작든 크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중요한 자리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라든지 또 저점 찍고선 반등을 주는 첫 번째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아주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딱 맞는 자리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팍팍 들어옵니다 제가 말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맹탕맹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고점을 돌파한 때라든지 아니면 추세를 돌릴 때라든지 또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도 떨어질 때도 매도보다도 매수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요렇게 멋진 상승을 예고하고 있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1월달 안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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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자 그래서 드디어 63,200원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선이 있잖아요 요선까지 이제 간다 갔죠 오늘 돌파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는 이제 짧게는요 요렇게 63,200원에서 2폭만큼 요렇게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폭이 어디까지 돼요 다음 자리는요 길게 보면은 72,000원대 예 72,000원 부근 정확하게는 71,800원인데 자 대략 72,000원 부근까지의 반등을 한번 이제는 노려볼 첫 번째 타이밍이 됐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내 차 바로 가지는 않겠죠 갈라 그러면 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한 달 단 두 달 걸쳐가지고 랠리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번에도 갔단 말이에요 네 좀 조정을 나오더라도 또 한번 열심히 또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면서 7만 전자 7만원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7만 전자를 향해서 한번 멋지게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 올라줬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에 설 연휴 이후에 6만 3,200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장이 올라줘서 생각보다 빨리 올랐죠 자 그래서 전일 이제 그동안의 고점이었던 그동안의 정고점 부근이었던 6만 3,200원을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대로 가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전고점 돌파에요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전고점 돌파에요 이것을 이게 이제 진정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고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되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추세 전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고점 돌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고점 돌파가 안 나오면 그 종목은 잘 안 해요 이 전고점 돌파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지만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르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년 전부터 계속 떠든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바로 우리나라 회사라기보다도 우리나라 회사긴 회사인데 누구 거냐 외국인 거다 이거에요 외국인 거 이 주가의 50% 이상이 50% 이상이 항상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야 돼요 얘네들도요 어떻게 보면 참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어떤 방법 기법 하나의 매매 팁 될 수 있는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50% 이하일 때 그때가 삼성전자를 담아야 될 때에요 보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라고 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 이게 50% 이하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딱 봐봐요 50% 이하로 내려갔을 때가 언제냐면 자 이걸 볼게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 보면 50% 되는 구간을 딱 줄을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50% 이하가 어디냐면 여기다 줄을 딱 거울게요 50% 50 여기 여기가 50이에요 딱 이제 빨간 줄 거는데 자 봐봐요 50% 이하로 이렇게 빠졌죠 빠지면 이 빠지는 구간이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이때부터 매수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거에요 모아가야 되는 구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아가야 한다 이렇게 분할로 쭉 모아가면은 반드시 올립니다 50% 이하로 내려가면은 외국인의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가는 게 보세요 이때에요 이때 얼마냐면은 6만원 밑으로 빠졌을 때 6만원 밑으로 빠졌을 때 하고 그 다음에 5만 5천원 밑으로 빠졌을 때 최근에도 6만원 밑으로 빠져서 한 5만 5천원까지 12월달에도 떨어졌을 때가 50% 이하로 비중이 떨어졌을 때에요 그러니까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50% 이하로 비중이 내려갈 때가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가요 이거 아셨죠 이것도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외국인이 그냥 특달같이 산다니까요 이걸 갖다가 팁으로 꼭 알아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막 바닥에서 사니까 올라왔어 정보쪸 돌파했어요 근데 오늘도 봐요 오늘도 갭을 띄웠는데 어제 오늘도 갭을 또 띄우죠 또 띄워서 또 가요 이야 끝내주죠 그래서 자꾸자꾸 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정보쪸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포인트 여기까지요 여기에 줄을 딱 긋게요 여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6만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얼마인지 6만 8천 7백원입니다 6만 8천 7백원 제가 100원 단위까지도 항상 딱딱 맞추잖아요 예 틀림이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렇게 막 냅다 이렇게 갈 수도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다기보다도 갭을 띄웠으니까 갭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갈 때 가고 눌리고 가고 눌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정보쪸을 돌파를 못하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50% 이하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 50% 이하로 뚝 떨어지니까 예 뚝 떨어지니까 또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또 쭉 올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오늘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삼성전자 수급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도 어때요 오늘도 역시 300만 주 전일 아주 이 어려운 6만 3천 주를 돌파할 때에 가장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강조에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어제 그저 740만 주를 돈을 써서 외국인이 전고점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써야지만 이거 신뢰감을 준다 이거요 만약에 외국인이 아니고 뭐 기관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냥 별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정말 700만 주씩 확 들어와 주면서 그 다음에 오늘 350만 주가 또 350만 주가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유지를 6만 원대를 유지를 시키면서 6만 3천 원을 지금 돌파를 시켰죠 그리고선 이틀째 6만 3천 원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매도하는 애들도 세력이 이제 수익이 좀 나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갭을 이렇게 띄었단 말이에요 이걸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간 게 아니고 갭으로 띄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갭이 돌파 갭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매꿀지는 있어도 바로 이렇게 탁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가다가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 갭을 최후로 내려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횡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살짝 눌려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가 살짝 눌려요 또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까지의 여기 빨간 줄을 거는 데요 이 부분까지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 오늘도 멋지게 올라줬습니다 자 지금 뭐 최근에 삼성전자의 상승력이 제일 좋죠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전문가들도 삼성전자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1월달 들어서 이날이었죠 1월 4일날 이때 이제 외국인이 전날부터 들어오는데 300만조 이상의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급등을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만 지금 2년 넘게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홍주식에서 삼성전자만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차트를 놓고선 분석을 해드립니다 뉴스 나오는 거는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는 너무 많아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뉴스도 있고 아닌 뉴스도 있고 사실 아닌 뉴스가 더 많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삼성전자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또 오릅니다 실적이 최악의 실적이다 그날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300만조 들어오는 거 보면서 아 외국인은 이제 사겠구나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앞으로 더 안 좋을 일은 없고 나쁘니까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나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좋아져도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지는 거니까 주가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감하게 삼성전자 오른다고 그렇게 노래 노래를 불렀는데 한 달 내내 올랐어요 자 이제 2월달이 무슨 달입니까 작년 1년 동안 2022년도 1년 동안 했던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2월달은 항상 주가가 좀 조정을 받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좋은 패턴을 그릴 것이고 실적이 나쁜 종목은 또 나쁜 패턴을 그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적이 좋건 나쁘건 우리보다도 더 정보력이 많고 더 똑똑한 외국인 또는 기관 이런 애들은 우리보다도 정보나 돈도 많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알아서 삽니다 지들이 그럼 우리는 딱 보고 있다가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든지 상승의 신호탄이 나온다든지 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왕창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을 딱 골라놓으면은 그 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평가 그냥 평생 저평가야 평생 저평가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그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고 정확한 차트상의 전고점과 정확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딱 그렸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트에 정말 잘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 삼성전자만큼 수급이 매수하는 세력 그 다음에 매도하는 세력이 정말 딱 맞아요 얘네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급주로서 또 차트에 딱 맞는 겁니다 어떤 거는 세력이 한 종목에 자기가 돈을 만큼 들고선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왜곡현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왜곡된 현상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다고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6만 3천 2백원을 6만 3천 2백원을 쌍구점으로 찍었을 때 이날이었죠 이날 이날 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떨어집니다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를 때는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 딱 들어왔을 때부터 아 이제 오릅니다 진짜 오르죠 전고점 이번에 설 지나면 설 지나면 6만 3천 2백원을 돌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6만 3천 2백원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전고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전고점이 어디가 전고점인지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 이거를 알려면 홍주식을 자주 보시면서 차트 보는 법을 배우면 돼요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자 그러면서 6만 3천 2백원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니까 점점 더 나오죠 오늘도 6만 5천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봐요 여기 지금 빨간 줄 거는 거 있어요 그죠? 이 줄 이 줄을 벌써 설 전부터 권한 줄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줄이 뭐예요? 목표가예요 다음번 그러면 이게 뭐냐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6만 3천 2백원이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부터 1월달 최저점 자리요 이 폭만큼 여기를 돌파했을 때 6만 3천 2백원을 돌파했을 때 이 오른폭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 오르는 상황에 있어서 올라가는 이 패턴에 있어서 이 빨간 줄 거는 게 바로 전고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1차적인 바닥에서 나올 때 전고점이었으면 이번에 올라갈 때의 전고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6만 8천 8백원입니다 이제 6만 8천 이제는 6만 3천 2백원은 이제 제가 한 달 내내 노래를 불렀으니까 돌파했죠 6만 8천 8백원이에요 다음판에 6만 8천 8백원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근데 6만 8천 8백원까지만 가도 참 대단하죠 거기를 돌파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폭만큼 그 폭만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폭이 어디냐면은 7만 1천 8백원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데 가는 기간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올라가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보면 9월달에 폭락이 나오고 10월달에 오른폭이 21%가 정확하게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자 그리고 나서 얼마가 떨어졌냐면요 잘 봐요 6만 3천 2백원서부터 1월 2일까지 떨어졌을 때에 떨어진 폭이 13%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13.9% 자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오늘까지 오늘 6만 최고점 6만 5천원까지 얼마가 올랐냐면은 약 18%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21%를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21%를 올랐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21%까지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21%가 되는 구간이 어딘가 한번 자로 딱 또 재봅시다 그러면은 6만 6천 5백원 구간이다 이거예요 6만 6천 5백원 구간이 6만 6천 5백원 구간이 일단 지난번에 올랐던 것만큼 10월달 11월달 랠리가 나왔을 때 올라왔던 것만큼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 6만 6천 5백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의 추세라면은 지금의 추세라면은 자 6만 6천 5백원은 갈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예요 6만 8천 8백원 이 부분까지의 이제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정고점이 지금 이 정고점이 6만 6만 8천 8백원 정고점은 굉장히 더 진짜 중요한 정고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트를 이제 전체를 놓고 볼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아이고 주가가 2020년에서 21년 초까지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대부분 여기서 샀어요 그걸 지금 2년 동안 철철히 물려가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 자리 있죠 6만 8천 8백원을 찍고 이때도 이렇게 올랐어요 8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전저점을 깨요 전저점을 깨니까 이제 아 폭락이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더 떨어질 걸 알았냐면은 이거예요 봐봐요 요 자리가 지금 그러면은 지지 자리였는데 봐요 요게 지지 자리였는데 지지를 했으니까 여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음번에도 여기까지 딱 오니까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가 줬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지지가 계속 되는 건데 이 자리를 깨요 깨면 지지가 됐던 부분을 깨면은 이게 뭘로 변합니까 지지가 지지를 깨면 저항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저항 이제 이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얘가 깬 다음에 요렇게 올라갈 때 봐봐요 깼다가 올라가더라도 돌파 못하지 요 빨간선 그죠 올라가다가도 요 빨간선 받으니까 또 떨어지지 봐요 올라갈래다가 말고 빨간선 받으니까 또 떨어지지 봐요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못 가는 거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쫙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봐봐요 요번에 이제 요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자리가 요 자리에요 그렇죠 빨간 줄 거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7만 2천원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바로는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고선 갈 수도 있다 근데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2월달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 2월달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잠정이 나왔습니다마는 2월달이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다 왜냐 많이 올랐으니까 1월달에 올랐다고 해서 2월달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2월달이 전통적으로 어떤가요 실적 시즌이 되면서 실적 시즌이 되면서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2월달에 많이 열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2월달에 조정이 나오면 그게 납득이 되고 명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다 이게 올랐다가 저는 이제 실적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가 확 올랐으면 좋겠어요 빨리 빨리 오르고 찍고 이제 떨어져 그러면 아 역시 저항대를 맞으니까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떨어지는데 2평선들이 이제 정별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요 2평선이 그죠 정별이 되면서 올라오는 것을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재돌파를 한다 이거죠 이런 패턴으로 그려진다 그러면은 아마 한 올 상반기 올 상반기 정도에는 악재가 더 이상의 악재가 없다면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월달 랠리의 상승이 조금 남았다 그리고 나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명분이 있는 조정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명분이 있는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조정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죠? 다시 못 올라가고 조정인가 그랬더니 그냥 떨어져 어 조정이 아니고 그냥 완전 하락 추세네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오늘도 외국인이 어제도 350만주 오늘도 580만주가 들어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개인이 다 팔아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팔았더니 더 날라가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개인 개미들이 딱 그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하여 어섯잡지 또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딱 꺾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개미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왜 떨어져요? 이제 이르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이 또 어떻게 해요? 외국인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수익 나면 또 팔아요 그러면 개미가 팔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그냥 맨날 개미인 거예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왕창 들어오면 그때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주식 속담에 있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아라 라는 게 정말 외국인이 하는 패턴인데 근데 어디가 무릎인지 어디가 어깨인지를 알아야지 진짜 이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 된다 외국인의 움직임이 제가 딱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다 그래서 홍주식을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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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